이게 참 요즘 들어서 확장판이다 감독판이다 또 다른 재구성한 편집본에 의한 개봉이 간혹가다 있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.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선보이는 것은 역시 본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심사숙고를 더 하기도 하고 많은 에너지를 본편에도 많이 쏟기는 하는데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이렇게 700만이라는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확장판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배우들이 과연 이 확장판에 있어서 얼마만큼 흥행이 될지는 이거는 저도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확장판이라는 어떤 그런 제 편집된 그런 영화로 다시 개봉하는 적은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. 그리고 사실은 아무래도 이 확장판 자체가 의미적인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의미적인 거에 있어서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신 어떤 꼭 들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장면이라든가 또 역시 저희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저 현장에서 저 배우가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잘했었는데 아 저기 편집에서 좀 빠지게 됐구나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또 좀 느꼈었던 어떤 그런 씬들. 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뭐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9월 15일이라는 그 날짜에 저희 인천상륙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고 있다는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적인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